화장 야초가 아주 멋있는 커피를 또 한잠 했네요 근데 요런 옆에 가야 자고리 막 잘라왔구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나물 자권도 잘 나오고 빛깔도 이쁘고 아따, 옆이 더 이쁘다 아이고, 누워 있으라 이 호피는 색깔도 잘 나오고 자권도 그냥 엄청나게 멋있게 팍팍 뚫리고 진짜 멋있는 호피네요 자권도 진짜 아름다운 호피네요 아주 멋있죠잉 아주 멋있죠잉 하단 야초가 아주 멋있나면 어려운 괴물을 한점 했네요 진짜 멋있게 잘 나왔죠 볼수록 아주 멋있죠 진짜 멋있는 대작을 이렇게 한점 했네요 자라가 뭘 쭉 빼고 있는 애기다 진짜 멋있다 이런거 나오기 힘들텐데 이런게 나왔네 저기가 뭐 새끼로 붙는가 불타고 났는가 꼴로 나와갖고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